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차돌박이 내년에도 열무김치 맛있게 이거 주세요 차돌박이 차돌박이 이렇게 볶아줘요 여기에 썰어놓은 무. 무는 얇게 썰어줬어요. 사골코잉 육수 너무 편해요. 된장 된장찌개 전용 된장 양파, 표고버섯, 애호박 고춧가루 김밥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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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넣고 케찹 모스타드 명란 마요 명란 마요네즈 젤리 Belg mov기 버터 베이컨 고춧가루 브로봅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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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진짜 맛있게 잘 됐네. 아.. 이 밤에 못 참고 먹네. 밥이 부족해. 양념이 너무 많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계란말이 안넣어? 계란말이 안넣어? 아니 근데 왜 계란말이 안넣어? 먹다가 된장찌개 너무 맛있는데? 차돌박이 두부랑 이것 좀 넣고 두부랑 두부랑 튀김 튀김 계란 먹을 거 더 맛있는데? 치즈 으 치즈 계란 비빔밥은 이쁘게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 먹으면서 기도하고 있어 내년에도 열무김치 맛있게 이걸 주세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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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ir 너무 맛있어 졌어요 밑에 쥐는 패바맛에 가득요 뜨거워 완전히 있네요 많이 볶음이 높은 편안한 맛 이렇게 아주 맛있는데요 왜? 2리도 가득 요즘 가은이가 계란 양보를 자주 하니까 경쟁하고 싶지가 않으셨어. 나의 속임수에 넘어왔고 이번엔 물을 좀 넣었더니 되게 시원하다. 진짜 맛있다. 고춧가루 그래요 상큼한 그러다 치즈가 너무 잘생겼어요 고마워